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 모양이에요. 우리 김포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명해서 안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팀장님 벌써 올라오더라고요. 유한타 증권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를 유명하신 분이죠. 유동헌 본부장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팬들 갖고 계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오늘 유동헌 본부장님 오신다 했더니 원래 그렇게 유명하신지 몰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3프로TV에 많은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기는 그렇고 본부장님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처음이시니까. 이제 이 업계에 일한 지 28년 차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국계 엔어에스트 출신으로 시작을 했고요. 리서치 센터장까지 했었고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서 헬스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 그래서 또 소장님 뵀었고 그렇죠. 저하고 비즈니스도 많이 하셨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북경까지 가서. 그때 제가 북경 갔었잖아요. 네, 졌었죠. 그러고 나서 제 커리어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쭉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국에 되돌아온 게 2013년 말, 14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투자, 또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 진짜 길지는 않지만 또 전업투자자를 또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치열하게, 진짜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던 걸. 그때 한국 주식을 전업투자 주식선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셨죠. 그렇습니까? 네. 글로벌 자산 배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직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저는 준비만 하면 되는 상황이겠죠? 아님 저도 벌써 해야 됩니까, 혹시? 네. 만약에 자제분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희가 젊은 시절 때는 주식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냥 예금하면 8% 이상 수익을 올리니까. 고성장이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그냥 승리가 되고 연봉으로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금리 1% 받으면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도 또 아시겠지만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만 투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고요. 또 제가 롱숏이라는 전략, 하나의 주식을 사면 하나의 주식을 파는 전략을 해지판들 하면서 정말 해봤는데 정말 벌 때는 정말 많이 버는데 장기적으로 벌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을 조합을 시켜서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면 가장 연간 단위로 8%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런 방법이 자산 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이 새롭게 자기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금 투자해봤자 전혀 부가 창출이 안 되니까 집을 못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간 8%를 벌고 이게 복리라면 당연히 한 10년, 20년 일을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자산 배분은 정말 필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 배분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여쭤보면 미국 주식사, 한국 주식사고 채권 사고, 기름 좀 사고 이런 게 샀다 쳐요. 그렇게 하는 게 자산 배분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해놓은 친구가 예를 들어 무슨 유튜브나 이런 거 있으면 그것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자산 배분으로 들어갑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 배분형 ETF가 있다. 그것 사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용자한테 내 자산 배분을 다 맡기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사실 리스크라고. 그것도 리스크죠. 그래서 누가 그걸 잘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 있는데 블랙 리터먼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 리터먼 모델? 그래서 이게 예상치를 쭉 예를 들어서 주식이 있다면 미국 주식은 얼마나 오를 거다. 아니면 중국 주식은 얼마나 오를 거다. 여러 국가들의 주식의 예상치 상승 예상치를 집어넣고 또 아니면 금, 은이던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해서 예상치를 집어넣고 모델링을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몇 프로에는 어디 투자 몇 프로에는 어디 투자 몇 프로에는 어디 투자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거를 제가 로봇 어드바이저를 만들었을 때 활용을 했고 요즘에 또 그런 상품 파는 전문 회사들도 있죠. 그렇죠. 운영사도 있죠. 다 대부분이 블랙 리터먼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주식이 좋고 어느 시점에서는 채권이 좋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요즘에 굉장히 핫한 금이 좋고 또 어떤 때는 2018년 기억하시겠지만 유가가 엄청나게 좋고 그런 식의 어느 시점에서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니까 이 모델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델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얼마 수준으로 어디에다 하면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사실 결론이 그 결론의 이유도 오늘 좀 들어볼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지난 2015년부터 해서 계속 모델링을 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사실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타이밍을 잡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주고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저는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인 리스크를 집어넣어도 수익을 나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2% 정도의 리스크를 넣어요. 그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모델링할 때 그렇죠. 모델링할 때 보통 평균은 8%를 넣는데 지금은 12%를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본다는 거고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유동은 유동성 얘기했는데 유동성이 정말로 풍부하기 때문에 12%를 해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12%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더 건다는 뜻이죠. 내 총 자산 중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1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내가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내가 감안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12%라는 것은 내가 연간 12%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간으로 아래위로 12% 정도의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8%라는 건 8%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밑으로 8% 빠지거나 위로 8% 올라가거나 이 변동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지 않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넣고 시장을 봐도 되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지금 현재 그렇고요. 그거를 가르쳐드리기 시작하면 그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은 지금 주식 비중이 전체 비중의 한 57% 정도 나오고요. 그중에 선진국 비중이 45% 전체로 빠졌을 때 신흥국 비중이 한 12%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채권이 한 15%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가선물이 석유를 투자하는 게 한 5% 그 다음에 금이 25%나 올라와요. 이렇게 글로벌리 아셋 알로케이션 한다. 네. 했었을 때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목표 12%를 둔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흥국 주식이 12%라 12%는 아니고 그냥 12% 전체 목표를 잡았을 때 전체 비중이 100이면 내가 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450만에는 선진국 투자 그렇죠. 신흥국 투자는 120만 원 채권은 150만 원 그 다음에 금 50만 원? 금은 250만 원 그 다음에 유가 유가의 50만 원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목표 수익률이 12%라는 거는 그냥 12%는 이 신흥국 주식 12%랑은 별개인 거죠? 그렇죠. 합쳐서 나오는 거죠. 합쳐서 나오는 거죠. 다 합쳤을 때 12%가 목표인 거 네. 근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 보통은 12%보다 좀 더 높게 나오겠죠. 당연히. 저희가 모델링을 해보면 항상 이것보다는 초과 수익률이 나옵니다. 목표치보다는.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보자고요. 그래서 우선 원자재 투자 자금 지금이 투자 같은 경우에 30%나 되죠. 유가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네. 그렇죠. 왜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나오나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게 지금 달러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구간에서는 원자재가 굉장히 핫해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달러 약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러 추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차트 나오죠. 지금 거의 93%가 깨져서 내려왔습니다. 저점이 90.765%.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신흥국도 요즘에 상승 여력이 제법 나타나는 거고요. 또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게 이제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그만큼 또 연준이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찍어낸다? 유동성을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M1 증가율, 그러니까 M5와 M1이 있는데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40%까지 갔었잖아요. 이렇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달러 약세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특이하게 금이 25%나 되잖아요.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원자재를 25%나 투자한다? 뭐 한 종목에? 굉장히 높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보통 모델링 하다 보면 20%까지는 괜찮은데 25%는 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20%에서 25% 정도를 금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역대 과거에 있었던 예 중에서 가장 금이 많이 올라가는 타이밍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과거에 이제 1970년대, 1970년대 후반 보면 이제 금 상승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금 상승기는 그냥 10%, 20%, 50% 이렇게 오르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뭐 300%, 700%, 거의 670% 이런 식으로 상승이고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한 10%, 20%만 오라도 많이 오르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네. 그게 이제 상승 죽이고요.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M1 증가율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M1 증가율이랑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진짜로 찍어낸 돈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자산인 금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차, 2차 상승기가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인데 그때의 M1 증가율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한 12%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몇백 프로의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3차, 4차 상승기인데 3차 상승기가 언제 일어났냐면 2000년도 닥한 버블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산업재 버블이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또 2011년에 또 완전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던 시기 이때의 상승기를 보시면 그때의 M1 증가율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20, 23%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사이클의 2배죠. 그랬는데 상승폭은 670%.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이번이 또 상승기가 왔는데 지금 바닥 대비 얼마 올랐냐면 한 100% 아직 못 미쳤어요. 한 97%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통화량의 조건만 놓고 보면 3차 상승기보다 더 센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3차 상승기는 670% 올랐고 지금은 97%밖에 안 올랐죠. 그런데 지금 M1 증가율이 지난 3차의 2배로 또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그것도 계산해보자. 단가로 계산해보면 3차 상승기가 얼마나 올랐냐면 한 1500달러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4차 상승기에 더해보면 고점이 얼마가 나오냐면 2500달러 2600달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M1 증가율이 똑같았을 때를 계산하는 거고 M1 증가율이 2배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03, 2004년엔 온수당 한 300달러 400달러 밖에 안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차트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난 금이 이렇게 쌌던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돈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강연에 갔더니 조합장님 금반제 얼마 한돈에 맞췄던 기억이 나서 3만원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돈에 3만원? 네. 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있었죠. 아니 그게 아주 옛날 아니고 2000 몇 년에? 한돈에 3만원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한 게 3만원, 5만원 이때가 쌌다니까 5만원 안 넘어갔었지. 아 그래요? 지금 30만원이잖아. 그렇게 쌌 때가 2000년 이후에 있었구나. 그럼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의 변화가 스태디하다는 의미의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환금할 수 있다는 뜻의 안전자산이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지 야 금은 원래 가격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안전자산이야.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자재라는 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까지 투자를 하라고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넘어가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안전자산임에도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금은 딱 20%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자재가 있잖아요. 원자재 중에서 유가가 있습니다. 유가 변동성은 더 심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 보시면 지금 유가는 양쪽으로 얻어맞고 있어요. 양쪽으로 얻어맞는다는 게 수요와 공급 양쪽에 다. 그래서 공급 확대는 당연히 지금 셸가스 때문에 그렇던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당연히 전기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니까 결국 옛날에 유가 고점이 예를 들어서 80달러였다. 그러면 이제는 고점이 50달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 비중은 5%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혀 안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렇죠. 유가 그 다음에 이제 국채죠. 국채. 네. 채권. 중요하죠. 안전자산 중에서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망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당연히 비중을 제법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과거에 2011년도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한 번 당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워낙 채권이 많이 늘고 부채가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한 번 강등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채권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요즘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도 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풀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채권을 완전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물론 원금 손실은 적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지금 0.5%대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만 보면 안 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숫자를 보면 실질금리로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없거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에 투자를 하면 그냥 나는 손실을 1%는 볼 거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투자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한 15%만 올라온다. 그래서 채권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욱이나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조짐들이 조금씩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원자재 금도 사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채권 부분을 항상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조심스럽게 기억나는 게 2017년인가요? 갑자기 금리가 3%까지 올라갔었을 때 증권사들 엄청난 손실을 봤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채권 투자가 금리가 만약에 빠르게 1%, 2%대로 올라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초에도 한번 빅스 뛰면서 미국 책임이 확 뛰어서 그때 상품 터지면서 이동성위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제 주식으로 한번 좀 가봐야죠. 네. 그렇죠.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아까 말씀해 주실 땐 선진국 45% 그리고 신흥국 12%였습니다. 자 그럼 주식만 하시는 분들만으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주식을 100으로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선진국 80%, 신흥국 20%만 나와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숫자를 놓고 보면 오 이상한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신흥국 시장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시장도 좋고 좋잖아요. 그래서 신흥국 시장 비중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일시적으로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가 계속적으로 초약세로 갈 거냐? 빠르게 지금 한 10% 정도 절하가 됐는데 여기서 또 빠르게 10% 정도 절하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은 갑니다. 그리고 신흥국 투자를 또 하지 말라. 이게 아니죠. 20%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전체 선진국의 시가총액 그다음에 전체 신흥국의 시가총액을 다 더했을 때 딱 비중을 계산해보면 선진국 80%, 신흥국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가총액에 맞춰서만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달러가 지금까지는 93까지 내려오는 건 당연했었어요. 왜냐하면 103일 때는 미국이 엄청나게 부양정책을 쓰고 있고 돈을 푸는 강도가 유럽에 훨씬 더 높은 데 대비해서 근데도 달러가 강세로 갔다. 이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이상했었죠. 그래서 달러 약세로 갔는데 이제는 키높이가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도 엄청나게 풀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달러의 약세 강도가 이제는 점점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 신흥국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뒷받침되는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가 한국인 거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그중에서도 삼전 이런 거겠네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대만, 그다음에 중국. 또 여기서 하나 더 하면 베트남 정도. 왜 그러냐면 이 국가들이 다 대부분 제조 강대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으나 이쪽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있는 제조업들이 뒷받침되는 그런 국가들.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묘하게 그 나라들이 코로나19가 조기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조기에 진압이 된 그 나라예요. 맞아요. 중국, 한국, 대만. 네. 베트남. 그게 얘기가 되네요. 신기하죠. 신흥국 살려면 4개 나라 사는 게 여러 가지로 부합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을 어디하고 비교를 하냐면 어느 때하고 비교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닥한 버블이 시작됐었을 때 시작이라기보다 거의 끝물에 화려한 시기 그게 이제 98, 99, 2000년 초까지잖아요. 이때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신흥국이 위기가 터지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달러가 한 10% 정도 자라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년간 달러가 또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주식 비중을 낮게 갈 필요는 없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60%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신흥국 비중이 아까 80%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은 미국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선진국이 80%라면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미국을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있는 게 1998년부터 2000년도 초까지의 이 상승기 이때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이 나스타 이 한 200% 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 코스피는 300% 올랐거든요. 더 올랐다 이거죠? 더 올랐죠. 50% 더 올랐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신흥국도 매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중 나라가 금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종목별로도 그러면 상승 여력 같은 게 계산되신 게 있으세요?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 요즘에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을 미국 투자를 하신대요.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초이스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2016년부터는 계속해서 나스타가 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그때가 한 4천대였으니까 지금 1만 1천 올라왔고 4천대는 6천 갈 거다. 6천대는 8천 갈 거다. 8천대는 1만 1천 갈 거다. 1만에서 1만 2천 갈 거다. 지금 1만 1천이죠. 1만 2천 가면 저는 또 1만 5천 갈 거다.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흔히 얘기하는 잡주 투자하면 안 되죠. 잡주라는 건 실체가 안 보이는데 그냥 테마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정부로 잘 들어. 그건 갑자기 화려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신라젠 같은 종목이겠죠. 오늘 결론 나왔나요? 오늘 상태의 결정이 낫나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체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시는데 대부분 다 빵이나 마각 이런 종목들이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그건 다행이죠. 그게 너무나 다행인 거죠.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펀드멘탈하고 맞춰주면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현상이다. 이거는 부가 창출이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정말로 좋은 방향이구나. 이게 옛날하고 완전히 많이 틀리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 건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S&P가 또 다우도 보면 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상승을 할 건데 얼마나 상승을 할 거냐 계산해보면 제가 돌리는 이 모델이 있는데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츠조인칸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S&P500이 한 8% 정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나오고요. 대신에 나스닥은 이거의 2배. 언제까지요?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18.5% 이렇게 나오거든요. 추가 상승이? 네, 추가 상승이. 그러면 만천 잡고 18.5%는 앞으로도 2000포인트 이상 더 간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보다 나스닥 100을 보면 더 큰 종목들이죠. 마가방. 네, 마가방이 포함된. 이쪽은 21.4%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보면 되는 놈들은 된다는 얘기네요. 경험은 그게 나와요. 재미있기도. 그런데 보면 실체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2.4분기 실적 딱 나왔는데 보니까 서프라이즈 나오죠. 매출도 증가를 해요. 다 꺾이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델들을 다 개별 종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쭉 뽑아 보니까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상승 여력이 최소한 24% 많이는 80%가 나와요. 80%짜리 뭐예요? 넷플릭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이렇게 높아요? 네. 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현재의 PBR이 어떻고 지금 창출해 내고 있는 ROE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고 앞으로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나 유지될 거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금리를 반영을 시키고 그러면 지금 넷플릭스는 ROE가 40%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팩터를 굉장히 높게 집어넣고도 상승 여력이 이렇게 나온다. ROE가 40%라는 건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 100만 원 투자하면 4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발류 PBR이라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게 매년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기업들의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시가 막 깨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엄청 그러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워낙 이게 실체가 없는 상승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좋다. 그럼 실체가 없는 거 아닌데 그냥 실체가 없는 걸로 계산해보자. 도대체 닷컴바블에는 얼마나 올라갔느냐라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기 때 큰 폭의 폭락장이 올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썼던 지표가 뭐냐면 M2와 시가총액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M2가 얼마 정도로 많이 커져 있으니까 여기에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몇 프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과거 역대 최고치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라고 계산해보면 지금 나스닥이 얼마까지 가야지 현재 M2 풀린 거로 계산이 되냐면 16,700포인트가 나와요. 그럼 5,000포인트다. 그래서 이게 실체가 없는 상승인 거죠. 유동성만 가지고 그냥 끌어올리는 상승은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 펀디멘탈이 있는 걸로 계산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5%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도면 아직은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은 투자를 하셔야죠. 절대 갖고 있는 사람은 팔면 안 되네. 지금은 팔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나는 최근에 오랜만에 뵀거든. 바빠가지고.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일이 엄청 했거든. 언제죠? 2009년도 이럴 때. 네. 그렇죠. 그때도 솔직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하이닉스 우리 둘이서 하이닉스 진짜 몇백 원 할 때인가? 몇백 원 할 때. 진짜라니까. 진짜 회사 찾아다니면서 이거 사야 된다고 둘이서 막. 제가 저희 회사는 투자를 못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준 거지. 한도가 걸려가지고 못해가지고 내가 아주 짭짤하게. 회사 돈이지만. 기억이 나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승 여력이 가만있어봐. 중국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시죠? 시간이 좀 척박한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상문님.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서 우리나라 얘기도 좀 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내가 약간 표현이 방송용은 안 돼. 뭐 맞은 느낌이야 지금. 아 네.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유동헌 본부장님은 다음 주에 아직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아시면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흥미롭게 잘 풀어주셔서 대단히. 정 프로가 오랜만에 훅 빠지네. 아 저는 가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아 낯삭을 내가 지금 왜 안 갔지. 너무 늦은 거 아닌가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몇 달 전부터 계속 낯삭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매번 받는 질문입니다. 아직도 갈 곳이 멀군요. 2년 전부터 받는 질문이지. 함께해 주신 우리 유한타 증권의 유동헌 본부장님 자세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